미국 치명적 실수 발각 레이시온 후에 미국이 분석한 KF-21 6세대 충격 한국 혼자 만든 무인 전투기 국산 엔진 6세대 전투기 개발 제안한 사우디 KF-21 택한 이유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우리군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를 기반으로 한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한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사우디와 협의를 통해 천천히 관련 계획을 결정하려는 모습이지만 사우디가 무기 국산화를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함께 공동 개발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다. 차세대 전투기는 기존에 우리군이 계획 중이던 5세대 전투기를 뛰어넘어 6세대 전투기가 주제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UAE, 사우디 카타르 등 중동 3개국을 순방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 같은 사실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 신 장관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이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사우디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관심이 있어 한국의 관련 계획에 대해 물어봤다고 말했다. 5세대 전투기가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도로 줄인 스텔스 성능이 주요 특징이라면 6세대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를 특징으로 한다. 미국 공군이 6세대 전투기로 개발 중인 차세대 공중지배 전투기, NGDA 프로젝트에 따르면 AI 기반의 자율 전투 능력을 갖춘 무인 전투기들과 파일럿이 탄 유인기체가 유무인 편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KF-21의 5세대 전투기 완성 단계로 알려진 블록-3분 프로그램에도 6세대 전투기 요소 일부가 반영된다. 유무인 복합체계 운영 구현으로 KF-21 블록-3에서 제한적이지만 일부 구현한다는 구상이기 때문이다. 전투기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I, 에 따르면 KF-21의 블록-3 개발 프로그램은 2029년께 시작돼 2033년에 완성될 계획으로 전해졌다. 사우디가 한국과 6세대 전투기에 공동 개발을 제안한 점도 장기적으로 이 같은 KF-21 블록-3분의 기술 협력을 포석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F-21 관련 협력을 진행한다면 한국은 사우디 무기 시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사우디는 자국이 목표로 계획 중인 무기 국산화 비율을 높일 수 있어 서로 윈인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열병식에서 한국군은 스텔스 형태의 무인 전입기를 선보였다. 이와 같은 소형 스텔스 무인기는 좀처럼 탐지되지 않고 적의 공격에도 잘 대응할 수 있어 감시 및 정찰 임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소형 스텔스 무인기는 또한 전자전 공격이나 운동에너지를 이용한 타격수단, 심지어 배회형 폭탄, 로이터링 뮤니션으로 사용되어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는 등 다른 임무들도 수행할 수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군의 날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으나 이 정도 규모로 개최된 것은 최근 10년 동안 처음이었다. 한국의 국군의 날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이 38선을 넘어 한반도 북쪽으로 진격한 날인 10월 1일로 공식적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올해는 추석 휴일과 일정이 겹치면서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조금 더 일찍 퍼레이드를 거행하게 됐다. 이번 퍼레이드에서는 지상 기반 탄도미사일 및 지상 공격 순항 미사일에 더해 다양한 공중 및 해상 무인 플랫폼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최신 군사 장비가 광범위하게 전시되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개발한 탄도미사일 중 가장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신형 현무부위 탄도미사일은 올해 초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전해지는데 눈에 띄게 등장하지는 않았다. 전익기 형상으로 설계된 스텔스 무인 드론은 퍼레이드 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5대의 스텔스 무인 드론이 기아 소형 전술 차량, 겔티브이, 위에 탑재된 채 퍼레이드에 참여했다. 해당 스텔스 무인 드론이 3륜 착륙 기어를 장착하고 있어 전통적인 활주로에서 이착륙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기아 소형 전술 차량, 겔티브이, 과외 조합은 단순히 이벤트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퍼레이드에 등장한 스텔스 무인 드론이 단순한 실물 크기 모형, 막업, 인지 아니면 실제 비행이 가능한 시제품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실제 비행이 가능한 시제품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등장한 드론들의 동체 중앙 상단에 위치한 엔진 흡입구에 덮개가 씌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수 중앙부에서 뻗어나온 피토관, 피토투브, 도보이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이 스텔스 드론은 대한항공항공우주사업부, 켈렌스틱, 가 수년간 개발해 오고 있는 축소 실증기 가오리엑스와 유사한 설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초도 비행에 성공한 전입기 형태의 이 무인기는 X-47B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꺾인 연, 크랭트 카인, 형태의 설계를 특징으로 한다. 꺾인 연, 크랭트 카인, 설계는 삼각형 날개를 지닌 델타익 설계에 비해 속도가 떨어지는 대신 높은 내구성을 제공한다. 이 신형 스텔스 드론은 또한 최소한 전반적인 형태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기타 다른 나라들이 개발하고 있는 전입기 형태의 무인 항공기들을 폭넓게 연상시킨다. 오늘 공개된 한국형 전입, 플라잉 윙, 스텔스 무인기의 성능이나 다른 능력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부족하다. 6m가 조금 못되는 결티보를 기준으로 본다면 길이는 약 1.8m에서 2.4m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커다란 피토관, 피토투브, 이 전방에 붙어있고 안테나까지 부착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의 스텔스 성능이 실제로 어느 정도일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 비록 이 무인기들의 탐지 회피 능력이 다소 감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형 드론은 그 자체로 여전히 탐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은 자신들의 설계를 진화적으로 개발시켜 나가는데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스텔스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남다른 야망을 가지고 있다. KF-21 보라매를 통해 한국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진화적 스텔스 설계 능력이다. 어쩌면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의 피토관이 사라지고 안테나가 내부에 수납되어 강화된 스텔스 성능을 지닌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입기의 등장을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성균관대 글로벌 미래 전략연구소 사이게스의 김재엽 선임연구원은 오늘 오전 X, 이전 트위터 이 한국형 스텔스 무인 드론은 기본적으로 정찰 용도지만 향후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량될 가능성도 있다고 썼다. 그는 X에 올린 또 다른 게시물에서 해당 드론들이 어느 정도 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적었다. 과거 가오리엑스는 주로 진정한 의미의 무인 전투 항공기, UAV를 개발하기 위한 디딤돌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소형 실증기로 설계되기는 했지만 이미 10년 가까이 비행하며 성능을 검증해 왔기 때문에 실제 작전 목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평화 시 이 드론들은 한반도를 양분하는 비무장지대, 댐제트, 주변과 같은 특정 지역에서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대한민국에게 제공할 것이다. 스텔스 성능이 어느 정도 구현될지에 따라 이 무인 전입기는 기존의 다른 공중 플랫폼들보다 훨씬 더 은밀하게 감시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는 상황이 되면 이 스텔스 무인 전입기는 북한 전역을 비행하며 정보, 감시 및 정찰, ISR 및 기타 임무에 사용될 수 있다. 해당 스텔스 무인 드론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좀처럼 육안으로 식별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비무장지대, 댐제트. 전역의 상계에 있는 북한 포병 및 기타 주요 타겟을 탐지하는 임무를 맡기는 것도 합리적일 것이다. 적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목표물을 탐지하여 조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외에도 한국형 무인 스텔스 드론은 전자전용. 재머, 재머, 나 아주 작은 크기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 생산에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인지에 따라 자폭형 드론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산 전입, 플라잉 윙, 형 스텔스 무인 드론을 이란이 제작한 비슷한 크기의 전입 및 델타익 드론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란이 제작한 무인 드론들 중 일부는 기계적 결함으로 이란에 추락한 미국산 스텔스 무인 정찰기 RQ-170 센터넬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무선 중계 기능도 이 작은 Z 추진 전입 드론의 또 다른 역할이 될 수 있다. 물론 가오리엑스나 그로부터 파생된 설계를 지닌 무인 드론들 또한 당연히 이러한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드론 계획의 중출을 이루고 있는 미래 한국형 전투 무인 드론, UAV에 일부러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볼 수 있었던 소형 스텔스 무인 항공기의 핵심 원동력은 어쩌면 이러한 한국형 전투 무인 드론, UKV, 개발 계획에 있을지도 모른다.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합동참모본부는 드론 작전 사령부는 주로 무인 자산을 활용해 방어 및 공격 작전을 수행하고 유사시 드론, 핵무기, 기타 대량 살상무기 등 적의 다양한 비대칭 위협을 억지, 뒤터, 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론 작전 사령부는 또한 전략적, 전술적 차원에서 감시, 정찰 및 타격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심리전과 전자전을 병행하는 임무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드론 전력과 자폭형 드론이라고도 불리는 배회형 폭탄, 로이터링 뮤니션즈, 보유량을 확장하는 과정에 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노력에는 비스텔스, 중고도, 장기 채공 설계로 미국 MQ-9 리퍼와 동일한 맥락을 지닌 대한항공, 카우스포스의 지속적인 개발과 더불어 더욱 발전된 형태의 전투용 무인드론, UAV, 및 로열 윙맨, 로열 윙먼, 타입의 무인드론을 개발하는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무인 항공기 능력에 맞서 방어 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북한 무인기가 한국 연공을 침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무인기 한 대가 서울 청와대 주변 비행 금지 구역으로 비행했던 사건도 여기에 포함된다. 한국 정부는 소형 드론을 탐지하고 격추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한국 정부로 하여금 우수한 지구력을 갖춘 소형 드론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오늘 국군의 날 기념 퍼레이드는 남북 간 5구간은 외교적 수사와 태도들이 점점 더 격렬해지는 가운데 개최된 것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과 관련해 한반도에서는 일종의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올해 북한은 자신들이 보유한 미사일과 핵무기 발사 능력을 과시하는 다수의 시범 행사를 여러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이달 초 북한은 너무나도 오래전인 냉전 시대에 개발되어 이제는 운용하는 나라도 거의 없는 로미오급 디젤 전기 잠수함을 오랫동안 염원하던 미사일 잠수함으로 개량하여 진수했다고 발표했다. 김군옥으로 명명된 이 잠수함의 실제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이 비밀에 붙여져 있지만 북한이 이런 종류에 보다 생존성 높은 반격용 핵무기 발사수단을 확보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오래된 냉전 시대 설계를 가지고 있는 잠수함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침몰시킬 수 있는 위치에 전력을 배치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그 동맹국들로 하여금 귀중한 대잠 자원을 과도하게 소비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지난 4월 미국과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으로 알려진 합의의 일환으로 양국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들 중에는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여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는 약속과 미국의 전략 군사 자산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배치하겠다는 언질이 포함되었다. 지난 7월 미 해군 소속 오하요급 핵탄도미사일 잠수함 SSBN 켄터키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러한 약속들이 실제로 실현되었는데 오하요급 핵탄도미사일 잠수함이 대한민국 항구에 입항한 것은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날 국군의 날 퍼레이드가 끝난 뒤 우리 군은 언제라도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전투능력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그 어떤 북한의 도발에도 즉각 보복할 것이라고 연설하며 만약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압도적인 대응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작고 스테시한 전입기 형태의 무인기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활동을 감시하고 향후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도발과 위협의 징후를 관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2023년 9월 26일 미국의 군사전문지호어 존이 국군의 날에 공개된 전입기 형태의 소형 스텔스 무인 드론에 대해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